86세 현미 권사 띠동갑 연하남과 8년째 열애중 현미 권사의 인생과 사랑과 신앙 이야기 외로움 외롭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에 괴로움까지 더해집니다 현미님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6세 현미 띠동갑 연하남과 8년째 열애중 나도 인간이라 신동엽 왈 현미 선생님 띠동갑 연하남과 8년째 연애중 정훈이 왈 언니 못말려 정말 현미 전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외롭고 그럴 때 밥이나 같이 먹고 신동엽 왈 현미 선생님 86세 축복입니다 현미 선생님의 느즈막한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미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권사입니다 본명은 김명선이고 고향은 평화남도 강동군 고천면입니다 예명 때문에 현미 홍보대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미가 출연한 어느 방송 중 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중에 현미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이 데뷔할 때는 현미라는 쌀이 없었다고 하죠 이후에 현미라는 쌀이 나와서 자신도 놀라면서 웃겼다고 합니다 1937년 1월 28일 생으로 86세이며 가족으로는 슬아의 이남이 있고 작곡가 이봉주와의 사실은 관계로 얻은 아들이지만 이봉주의 호적에 오르지는 못했죠 둘째 며느리가 유명한 가수 원준이입니다 대표 곡으로는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수 노사연과 배우 한상진이 조카이며 현미는 8남매 중 셋째로 노사연은 언니의 딸이고 배우 한상진은 7째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노사연의 남편은 가수 이무성입니다 현미의 절친한 친구 배우 어맹난 가수 현미씨는 방송인 어맹난씨와 한살 토오리지만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맹난씨와 함께 지나가면 학생들이 어맹난씨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현미를 언니나 오빠라고 부른다며 이는 두 사람의 평상시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나는 손자가 있어도 하고 싶은 대로 천방지축처럼 행동하지만 어맹난씨는 걷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아줌마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나온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가수 현미가 띠동갑 연안안과 8년째 연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방송된 KBS ETV 부류의 명곡은 전설의 디바 특집으로 현미, 이미숙, 정훈이, 이자연, 최진희가 출연했죠 이날 신동엽은 현미의 무대가 끝난 후 예전에 저랑 방송도 많이 하셔서 저는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 기억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덧 연세가 86세시다라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밝혀진 건 사실 최근이라며 현미 선생님이 띠동갑 연안안과 8년째 연애중인 사실을 밝혀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말했죠 신동엽은 예전부터 후배들은 다들 많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정훈이는 언니 못 말린다며 웃었다 이에 현미는 내가 헤어진 후 35년 동안 그런 대로 연예계에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스캔들 없이 살아왔는데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외로우면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죠 그러자 신동엽은 띠동갑 연안은 축복이라며 응원했고 정훈이는 맞다 진짜 축복이다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66년 동안 활동한 현미는 유명한 과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찬호는 정말 지금 아이유 이상의 인기를 누렸다고 소개했죠 데뷔 사진이 공개되자 현미는 빨간 드레스였다 그때 허리가 20인치였는데 지금 33인치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미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취임 파티에도 초청된 이력을 공개했는데요 김준현이 70, 80년대부터 가유계 선배님들이 한류의 문을 열어주신 거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자 현미는 지금 가유계가 다 좋아지지 않았나 우리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했다 드레스 사러 구제시장을 갔다 드레스 하나 사오면 면도칼로 다 수선했다 우리는 속눈썹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현미가 노란샤스의 사나이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노란샤스의 사나이 원곡 가수인 한명숙에 대해 현미는 한명숙이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고 있다 한명숙의 팬이 많다 한명숙 대신 이 노래를 부르면 팬들이 한명숙을 기억할 것 같았다라며 울먹였죠 현미는 바짝 정신 차리고 꼭 일어나서 퇴안하길 바른다 사랑한다며 친구 한명숙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현미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현미는 트로피를 한명숙에게 주겠다고 했죠 현미님의 결혼 이야기 그는 미팔군에서 일할 때 이봉조라는 사람을 만났고 20년 동안 두 아들을 낳아 남들이 못한 것 다 해봤고 못 가진 것 없이 다 가져봤다며 75년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남편과 못 살겠다고 도망을 나왔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어 내가 21살 때 26살인 남편 이봉조 씨를 만나 결혼했는데 현미 측은 이봉조와의 만날 당시부터 이봉조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나 임신 후 결혼까지 약속한 이후에 본초가 찾아와서 알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봉조 선생보다 5살 연상인 31살이었다 내가 21살 때 이봉조 씨가 26살이었고 부인이 31살인 셈이었다고 말했죠 실제로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도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라는 분이 참 복스럽게 이쁘게 생겼다면서 가족들 모두가 현미를 좋아해 줬다고 하죠 이봉조는 이혼 서류까지 보여주며 현미를 안심시키고 살렴을 차렸으나 이후에 본초와의 자녀와 자신과의 자녀들의 나이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미 씨는 20년 동안 가역에 나올 때 이봉조 선생과 부부로 나왔고 당당하게 살았다며 이봉조 선생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다라며 두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으니 부인에게 돌아가라 했다고 회고했죠 이어 남편이 술을 만취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함께 죽자고 해 분위기를 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어맹난 집으로 피하자 그것까지 쫓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신성일과의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우이가 이봉조의 사망 직전 건강이 악화되어 꼭 한 번만 찾아가 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미가 찾아왔는데 이가 다 빠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에도 본초와의 재결합을 거부하고 틀리를 낀 상태로 색소폰을 푸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서로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다시 재결합을 약속했는데 재결합 직전에 도련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이봉조는 본초와의 합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봉조 측의 가족들이 평생 이봉조가 본초와의 합장을 원하지 않았다며 합장을 거부하자 본초 자식들의 요구와 현미측의 배려로 합장했다고 하죠 자식의 아버지이고 나의 남편이고 스승이었기에 방해가 안되려고 5년간 방송활동 중단했다 정말 조용히 피해준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남편은 혼자 13년을 살다가 56세 때 당뇨와 혈압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다며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미씨는 이런 탓에 오늘날까지 이봉조 추모음악회와 이봉조 묘지 등 모든 것을 내가 다 관리하고 있다며 아이의 아버지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스승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죠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조금 참아줄 것을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며 내가 마음이 너무 곱기 때문에 피해준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나쁜 여자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현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